확실히 놀라운 우연이었다. 평일 아침에 한산한 쇼핑몰 안에 있는 한산한 카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똑같은 책을 읽고 있다. 그것도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아니라 찰스 디킨스의 그다지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작품을 말이다. 두 사람은 기묘한 인연에 놀랐다. 덕분에 초대면의 서먹함이 사라졌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쿄 기단집 그 첫 번째 이야기 우연한 여행자 1993년부터 1995년에 걸쳐 나 무라카미 하루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릿지에서 살고 있었다. 라이터인 레지던스, 초빙 작가와 같은 자격으로 대학에 머무르면서 나는 태엽 갚는 새라는 제목의 긴 장편소설을 쓰고 있었다. 당시 케임브릿지의 찰스 광장에는 레거타 바라는 재즈클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라이브 연주를 들었다. 적당한 넓이의 편안한 분위기의 재즈클럽이다. 이름 있는 연주가들이 자주 나왔고 요금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다. 언젠가 피아니스트인 토미 플래너건이 이끄는 트리오가 그곳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날 밤 아내는 다른 볼일이 있어서 나 혼자 들으러 갔다. 토미 플래너건 씨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반주자로 나와 따뜻하고 깊이 있는 얄미울 정도로 안정된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의 독주는 더할라위 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무대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캘리포니아 메를로를 기울이면서 그의 연주를 즐겼다. 캘리포니아 메를로는 적포도주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상을 솔직히 털어놓자면 그날 밤 그의 연주는 그다지 감동적인 것은 아니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직 초저녁이라 그다지 신명이 안 났는지도 모른다. 결코 나쁜 연주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한층 들뜨게 해줄 무엇인가가 부족했다. 마법과 같은 번뜩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해야 좋을까? 본래는 이럴 리 없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올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계속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기대했던 그의 매력적인 연주는 들을 수 없었다. 슬슬 연주가 끝나가려 하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초조감 비슷한 심정이 강해져갔다. 나는 이날 밤에 울려퍼진 그의 연주를 기억하기 위한 실마리 같은 것을 간직하고 싶었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나는 미적지근한 인상만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간직할 것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토미 플래너건의 연주를 라이브로 들을 기회가 앞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괄호 안에 실제로 없었다. 괄호 닫고 나는 그때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지금 나에게 토미 플래너건에게 두 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어떤 곡을 고르는 게 좋을까 하고 한참 동안 궁리한 끝에 선택한 것은 바르바도스와 스타 크로스티 러버스라는 두 곡이었다. 전자는 찰리 파커의 곡이고 후자는 듀크 엘링턴의 곡이다. 재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해 두자면 둘 다 특별히 대중적인 곡은 아니다. 연주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전자는 가끔 들어본 적이 있을 테지만 찰리 파커가 남긴 작품 가운데서는 오히려 수수한 편이라 할 수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요컨대 내가 여기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상당히 수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선곡이었다는 점이다. 이미의 신청곡으로 이 두 곡을 선택한 데에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토미 플래너건은 과거에 그 두 곡의 인상적인 연주 녹음을 남겨놓았다. 그는 오랜 연주 생활 동안 반주자로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을 연주하고 녹음했는데 나는 특히 그 두 곡에 흐르는 그의 짧고 지적이며 산뜻한 독주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즐겨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곡을 지금 눈앞에서 실제로 들을 수 있다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무대에서 내려와 내가 있는 테이블까지 곧장 다가와서 이봐요 당신 아까부터 보고 있자니 뭔가 듣고 싶은 곡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면 말해봐요 라고 말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전혀 가망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플래너건 씨는 무대가 끝나갈 무렵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쪽을 히끗 바라보는 일도 없이 그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해 주었던 것이다. 먼저 발라드인 스타크로스드 러버스를 그러고 나서 빠른 템포의 바르바도스를 나는 포도주 잔을 손에 든 채 말을 잃었다. 재즈 팬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재즈곡 가운데서 무대의 마지막에 이 두 곡이 잇따라 연주될 확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의 커다란 포인트지만 그것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훌륭한 연주였다. 두 번째 이상한 일도 대강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이건 역시 재즈에 얽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오후 버클리 음악원 근처에 있는 중고 레코드 가게에서 레코드를 뒤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중고 LP가 진열되어 있는 선반을 뒤적거리는 것은 나의 몇 안 되는 삶의 보람 가운데 하나다. 그날은 페퍼 애덤스의 10 to 4 at the 5 spot 실화는 리버사이드의 옛날 LP를 발견했다. 트럼펫 주자인 도널드 버드와 페퍼 애덤스의 열정적인 퀸텟이 뉴욕의 재즈클럽 5 spot에 출연했을 때의 실왕 녹음 앨범이다. 10 to 4라는 것은 오전 4시 10분 전을 뜻한다. 즉, 그들은 그 클럽에서 열띤 분위기에 휩쓸려 새벽역까지 연주를 계속했던 것이다. 오리지널 판인데다 LP의 상태는 새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가격은 7달러나 8달러쯤 했던 것 같다. 나는 일본 라이선스 앨범을 갖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흠집이 나 있었는데 그런 가격에 음질도 좋은 오리지널 판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작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행복한 기분으로 그 레코드를 사들고 가게를 나오려던 찰나 엇갈려 들어온 젊은 남자가 때마침 말을 걸어왔다. Hey, you have the time? 이봐요. 지금 몇 시죠?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Yeah, it's 10 to 4. 4시 10분 전이네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거기에서 우연의 일치를 깨달은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아니, 이럴 수가. 내 주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재즈의 신이 나를 향해 재즈의 신이라 할 만한 게 보스턴의 상공에 있다면 말이지만 재즈의 신이 나를 향해 윙크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 Yo, you dig it? 자네 큰 재미 보고 있자는가? 하고 어느 쪽의 경우든 정말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하잘 것 없는 시시한 일들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인생의 흐름에 변화가 생겨난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어떤 기묘한 일에 감탄할 뿐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사실 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점교에 마음이 끌린 적도 없다. 일부러 점쟁이에게 손금을 봐달라고 찾아갈 거라면 차라리 내 머리를 쥐어 짜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할 것이다. 결코 뛰어난 머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이 해결하기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초능력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윤회에도, 영혼에도, 육감, 텔레파시에도, 세상의 종말에도 솔직히 말해서 흥미가 없다.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상관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나는 다만 개인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적지 않은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의 조촐한 인생 여기저기를 다채롭게 만든다. 그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분석을 했는가 하지 않았다. 그런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다. 다만 멍한 상태로 그런 일도 있구나 라든가 재재신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네 라는 식으로 이제부터 쓰는 내용은 한 지인이 개인적으로 들려준 이야기다. 한 번은 내가 우연한 기회에 앞서 말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한동안 진지한 눈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실은 저도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우연에 이끌린 체험입니다. 그렇게 이상할 정도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만한 설명은 떠올리지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연의 일치가 몇 번인가 겹쳐져 그 결과 상상도 못할 곳으로 이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얘기한 사람이 밝혀질 수도 있으므로 몇 가지 사실은 다르게 말했다. 그러나 그 밖의 사실은 그가 말해준 그대로이다. 그는 피아노 조율사 일을 하고 있다. 사는 곳은 도쿄의 서쪽에 위치한 다마가와 근처다. 올해로 마흔 살인 그는 게이다.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숨기지는 않는다. 세 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직업의 형편상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따로 살고 있다. 그는 피아노 조율사이기는 하지만 음악대학의 피아노과를 졸업했으며 피아노 실력도 상당한 편이다. 드위시나 모리스 라벨이나 에릭 사티 같은 프랑스 음악을 꽤 능숙하게 깊은 맛이 나게 연주할 수 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프랜시스 플랑크의 곡이다. 플랑크는 게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게이라는 걸 세상에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언젠가 그가 말했다. 당시로선 그런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는 또 이런 식으로도 말했어요. 내 음악은 내가 호모섹슈얼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가 말하려는 의도는 이런 것이었겠죠. 요컨대 플랑크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 성실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며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도 플랑크의 음악은 옛날부터 좋아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낡은 피아노를 조율하러 왔을 때 일이 끝난 뒤에 플랑크의 소품을 몇 곡쯤 연주해 주기를 바란 적이 있다. 프랑스 조곡이라든가 파스토랄라 같은 그런 곡이다.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은 음악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본 것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잘생겼으며 집안도 좋고 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행동이나 말투가 온화했기 때문에 고교 시절에는 많은 여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딱히 애인은 없었지만 몇 차례인가 데이트도 했다. 그는 그녀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즐겼다. 그녀들의 바뀐 헤어스타일을 옆에서 바라보거나 목덜미의 은은한 냄새를 맡거나 조그만 손을 잡거나 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갖거나 하지는 않았다. 몇 번쯤 데이트를 하게 되자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이 자신의 내부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위에 있는 또래의 학생들은 모두 예외 없이 성적 충동이라는 억제하기 곤란한 악마를 끌어안고 있어서 그것을 주체하기 곤란해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발산하거나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부에서는 그러한 강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자신은 늦깎게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걸맞은 상대를 만나지 못한 것이리라. 대학에 들어가서 같은 학년에 타학기과 여학생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말이 통하고 둘이 있으면 친밀한 기분도 느낄 수 있었다.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방에서 섹스를 했다. 그녀 쪽에서 그를 유혹했던 것이다. 술도 얼마쯤 마신 뒤였다. 별 어려움 없이 섹스를 끝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것도 스릴 넘치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쪽이냐 하면 난폭하고 그로테스크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이 몸 전체로부터 발산하는 미묘한 냄새를 아무리 해도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녀와 섹스하는 것보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음악을 연주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편이 더 즐거웠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녀와의 섹스는 점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래도 그는 아직 자신은 다만 성적으로 미숙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니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길어지고 이 이야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어떤 일을 길기로 그는 자신이 틀림없는 호모섹슈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적당히 꾸며대는 것도 귀찮았기 때문에 나는 호모섹슈얼인 것 같다고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가 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가족에게도 전해졌다. 그 때문에 그는 친한 친구 몇 사람을 잃었으며 부모와도 상당히 어색해지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잘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명백한 사실을 벽장 속 깊이 숨겨놓고 사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 상했던 일은 가족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두 살 터울의 누나와 사이가 틀어져 버린 일이었다. 그가 게이라는 것이 누나가 결혼할 상대의 가족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던 혼담이 암초에 부딪힌 듯 위태롭게 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잘 둘러대어 상대방의 부모를 설득해서 간신히 결혼의 꼬리는 할 수 있었으나 누나는 그 소동으로 노이로제 상태에 빠져 그에게 몹시 화를 냈다. 어째서 일부러 이런 미묘한 시기를 골라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고 동생을 심하게 꾸짖었다. 동생에게도 물론 할 말은 있었다. 그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친밀함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독신 생활을 하는 게이로서 그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말쑥한 옷차림에다 친절하고 예의바르고 유머가 넘쳤으며 언제나 호감이 가는 미소를 입가에 띄고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게이를 혐오하는 사람은 별도로 친다면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을 가졌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솜씨도 최고였기 때문에 단골이 많이 생겨서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가 한쪽에 방이 두 개 딸린 맨션을 구입하면서 빌린 대출금의 상환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설치하고 자연식 조리법에 정통하고 일주일에 닷새는 체육관에 다니면서 군사를 뺐다. 몇 명인가의 남자들과 사귀고 난 다음에 만난 지금의 남자친구는 만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평온하고 불만 없는 성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화요일이 되면 그는 혼자서 혼다의 오픈 투 시터 그린 매뉴얼 시프트를 타고 다마가와를 건너 가나가와현에 있는 아울렛 쇼핑몰에 갔다. 그 쇼핑몰에는 개비나 토이저러스나 보디숍과 같은 대형 점포가 있다. 주말이 되면 혼잡해서 주차 공간을 찾기가 곤란하지만 평일 아침에는 대체적으로 한산하다. 쇼핑몰 안에 있는 대형 서점에 들어가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을 사서 서점 한쪽에 위치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장을 넘기는 것이 평상시 그가 하는 화요일의 일과였다. 쇼핑몰 자체는 시시합니다. 하지만 그 카페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난 우연히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음악이 전혀 흐르지 않고 모든 좌석은 금연이고 의자에 쿠션도 책 읽는 데 이상적입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푹신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언제나 텅텅 비어있죠. 화요일 아침부터 카페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설령 있다 해도 모두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로 갑니다. 그는 화요일마다 그 인적 없는 카페에서 10시경부터 1시까지 독서에 몰두했다. 1시가 되면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참치 샐러드와 페리에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뒤에 체육관에 가서 땀을 흠뻑 흘렸다. 그것이 그가 화요일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그 화요일 아침에도 그는 언제나처럼 서점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 아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 책이었지만 서점의 서가에서 그 책을 발견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재밌는 이야기였다는 기억은 선명히 남아있는데도 줄거리는 제대로 생각나지 않았다. 찰스 디킨스는 그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디킨스를 읽고 있는 동안에는 대개 다른 일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첫 장부터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1시간가량 집중해서 책을 읽고 나자 상당히 피로해졌다. 책을 덮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웨이트리스를 불러서 커피 리피를 주문하고 서점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왔다. 자리에 돌아오자 옆 테이블에서 똑같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여성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입가에 약간 어색한 미소를 띄며 상대방을 보았다. 나이는 아마도 그와 비슷한 정도로 보였다. 네, 그러시죠.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게 실례라고는 생각하지만 아까부터 궁금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얼굴을 약간 불켰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가하니까요.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지금 읽고 계신 책 말인데요. 혹시 디킨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는 책을 손에 들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잘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하고 그 여성은 안도한 듯이 말했다. 표지를 얼핏 보고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쪽 분도 황폐한 집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다고 할까. 저도 줄곧 같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 옆에서 우연히요. 그녀도 읽고 있던 책을 들어서 표지를 보여주었다. 확실히 놀라운 우연이었다. 평일 아침에 한산한 쇼핑몰 안에 있는 한산한 카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똑같은 책을 읽고 있다. 그것도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아니라 찰스 디킨스의 그다지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작품을 말이다. 두 사람은 기묘한 인연에 놀랐다. 덕분에 초대면의 서먹함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 쇼핑몰 부근에 있는 신도시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황폐한 집은 5일쯤 전에 역시 이 서점에서 구입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홍차를 주문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책장을 펼쳤는데 한 번 읽기 시작하자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정신이 들고 보니 두 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그처럼 열중해서 책을 읽은 건 학창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장소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황폐한 집을 계속 읽기 위해서. 그녀는 몸집이 작고 뚱뚱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에 잘록해야 할 부분에 얼마간 살이 붙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슴이 크고 남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이었다. 옷차림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어느 정도 돈도 들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독서클럽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추천한 이달의 책이 황폐한 집이었다. 회원 가운데 디킨스의 열렬한 팬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다음에는 황폐한 집을 읽자고 제안한 것이다. 아이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여자아이 일상생활에서는 독서에 할애할 시간을 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따금 이런 식으로 장소를 옮겨 짬을 내서 책을 읽었다.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들의 동급생 어머니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화재라고 하면 텔레비전 프로나 교사에 대한 험담 정도여서 좀처럼 공통의 화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역의 독서클럽에 가입했다. 남편도 옛날에는 꽤 열심히 소설을 읽었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이익이 너무나도 바빠서 경제 전문서를 손에 잡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도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피아노 조율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 다마가와 건너편에 살고 있다는 것 독신이라는 것 이 카페가 마음에 들어서 매주 일부러 여기까지 차를 몰고 책을 읽으러 온다는 것 기의라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구태어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 곳에서나 주책 없이 떠들어들 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쇼핑몰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그녀는 다소곳하고 솔직한 성격의 여성이었다. 일단 긴장이 풀어지고 나자 자주 웃었다. 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었다. 세다가야 부근의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금지오겹으로 자라고 나쁘지 않은 대학에 진학해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고 인기도 있고 남자친구들보다는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능력 있는 세 살쯤 연상의 남자와 결혼해 딸만 둘을 낳았다.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12년에 걸친 결혼 생활이 화려한 색채로 넘쳐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는 문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가벼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최근에 읽은 소설 이야기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를 하거나 했다. 두 사람은 한 시간가량 그곳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오늘 얘기 너무 즐거웠어요. 식사가 끝났을 때 그녀는 뺨을 붉히면서 그렇게 말했다.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다음 주 화요일 그가 같은 카페에서 같은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그녀가 들어왔다. 얼굴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가볍게 목리를 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서 각자 묵묵히 황폐한 집을 읽었다. 점심때가 두자 그녀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그러고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이 근처에 나쁘지 않은 조촐한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그녀가 권했다. 이 쇼핑몰 안에는 그다지 변변한 음식점이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함께 가죠. 하고 그는 동의했다. 그녀의 자동차 푸른색 푸조 306 오토매틱을 타고 두 사람은 그 식당으로 가서 크레송 샐러드와 농어구이를 주문했다. 백포도주도 한 잔씩 주문했다. 그리고 테이블 사이에 두고 디킨스의 소설에 대해서 얘기했다. 식사를 마치고 쇼핑몰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녀는 공원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둘이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듯해서 그는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 결혼한 후로는 이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하고 그녀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줄곧 당신 생각을 했어요.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해를 끼치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싫지 않다면 말이지만요. 그는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꼭 쥐어주고 조용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만약 내가 보통 남자라면 기꺼이 당신과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갈 겁니다. 당신은 대단히 매력적인 여성이고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건 참 멋진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게이입니다. 그래서 여성 상대의 섹스는 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 섹스를 하는 게이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설명한 사정 이야기가 그녀에게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과로하네 아무튼 게이를 만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으니까 과로답고 그걸 납득하고 난 뒤에 그녀는 울었다. 그 조율사의 어깨에 얼굴을 대고 한참 동안 울었다. 아마도 큰 충격이었으리라 불쌍하게도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의 어깨를 안고 머리칼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정말 미안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저 때문에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말해버렸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특별히 사람들한테 그 일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역시 제가 먼저 언지를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는 다섯 개의 긴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오랜 시간 계속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조금씩 그녀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러다 그는 그녀의 오른쪽 귓불에 있는 점 하나를 발견하고 숨이 찰 것만 같은 그리움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살 터울의 누나에게도 비슷한 곳에 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에 누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자주 장난 삼아서 그 점을 손가락으로 비벼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 누나는 언제나 잠이 깨서 화를 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덕분에 지난 일주일 꽤나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감정을 느낀 건 정말로 오래간만이었어요. 왠지 10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이탈리아제 예쁜 속옷을 사기도 하고 꽤 많은 소비를 부추긴 것 같네요. 하고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저한텐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런 것이라뇨? 나 자신의 감정을 어떤 형태로 그려보는 것? 가령 이탈리아제 섹시한 속옷을 산다든가 그런 거? 그녀는 귀까지 빨개졌다. 섹시하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저 무척 멋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다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실없는 농담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기색을 드러냈다. 그녀도 그것을 이해하고 미소지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자는 몸을 일으키고 자동차 선바이저에 붙어있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쳤다. 모레 저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유방암 재검사를 받기로 돼 있어요. 자동차를 쇼핑몰의 주차장에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정기검진 때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 의심스러운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만약 그게 진짜 암이라면 즉시 입원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나봐요. 오늘 이런 식으로 돼버린 데는 어쩜 그런 탓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고개를 몇 번이고 좌우로 흔들었다. 천천히 그러나 세차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율사는 한참 동안 그녀의 침묵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그 침묵 속에서 미묘한 소리의 울림을 들으려 했다. 화요일 오전 중이라면 저는 대개 늘 여기에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별로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얘기 상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나같은 상대라도 괜찮다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그는 사이드 브레이크 위에 놓인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겼다.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이따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돼버려. 옆에 주차공간에 푸른색 미니밴이 멈춰서고 안에서 짜증스러운 표정의 중년 부부가 내렸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두 사람은 무언가 서로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투는 듯했다. 그들이 가버리고 나자 다시 주인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잘난 채 하고 충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하고 그가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땐 언제나 어떤 룰에 따르려고 해요. 룰?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형태가 없는 것을 골라라. 그게 제 룰이에요. 어떤 벽에 부딪히든 언제나 그 룰에 따랐고 긴 시선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무척 힘이 들긴 했지만요. 그 룰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건가요? 그래요. 하고 그는 푸조의 계기판을 보며 말했다. 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칙 같은 것이죠.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 중 어느 쪽 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형태가 없는 것을 골라라. 하고 그녀가 되뇌었다.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말해도 지금의 저로선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엇이 형태가 있고 뭐가 형태가 없는 건지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건 모르긴 해도 어딘가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당신은 당신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같은 베테랑 게이한테는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게 되죠. 그녀는 웃었다. 고마워요. 그러고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이전만큼의 농밀한 숨막힘은 없었다. 안녕 하고 그녀가 말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조금은 연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으면서 그녀와 악수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는 그곳에 서서 그녀의 푸른색 푸조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혼다를 세워놓은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렸다. 그녀는 카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시까지 그곳에서 묵묵히 책을 읽다가 그곳을 떠났다. 조유사는 그날 체육관에 가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도 먹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아르트르 루빈스타인 이 연주하는 쇼팽의 발라드를 들으면서 그냥 멍하니 있었다. 눈을 감자 푸조를 운전하던 몸집이 작은 여성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고 그 머리칼의 감축이 손가락 끝에 되살아났다. 귓불에 있는 검은 점의 형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간이 흘러서 여자의 얼굴과 푸조의 잔상이 사라진 뒤에도 그 검은 점의 형태만은 또렷이 남았다. 그 조그만 검은 점은 눈을 감고 있건 뜨고 있건 항상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깜빡 잊고 찍지 못한 마침표처럼 은밀하게 그러나 쉬지 않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오후 두시 반이 지났을 무렵 그는 누나네 집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누나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고 나서 꽤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어느 정도나 지났을까? 10년? 두 사람 사이는 그 정도로 소원해져 있었다. 누나의 혼담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잔뜩 흥분해서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서로 해버렸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누나가 결혼한 상대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됐다. 그 남자는 오만한 속물이어서 그가 게이인 것을 마치 불치의 전년병 처럼 취급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자의 백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몇 번을 망설이고 나서 가까스로 번호를 다 눌렀다. 전화벨이 열 번 이상 울려서 그가 단념하고 그러나 절반은 안도의 숨을 내주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누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리운 목소리였다. 상대방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한순간 깊은 침묵이 흘렀다. 웬일로 전화를 다 걸었니? 하고 누나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 하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전화를 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누나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아마도 누나는 아직까지 자신에게 화가 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특별히 볼 일은 없어. 건강히 잘 지낸다면 그걸로 됐어. 잠깐! 기다려! 하고 누나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서 누나가 소리 죽여 전화기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다시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는 그동안 수화기를 줄곧 귀에 대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기척 하나 없다. 그러고 나서 누나가 말했다. 오늘은 지금부터 시간이 비는 거니? 비어 있어. 한가하다니까.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도 괜찮겠니? 상관없어. 역까지 자동차로 마중 나갈게. 한 시간 후 그는 역 앞에서 누나를 태우고 맨션으로 데리고 데리고 왔다. 10년 만에 제외한 누나와 동생은 서로 10년분만큼의 나이를 몸에 새기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은 그 몫을 애누리 없이 사람의 몸에 새겨 나간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비춰내는 거울이기도 했다. 누나는 여전히 말랐고 스타일이 좋아서 실제 나이보다 다섯 살은 젊어 보였다. 그러나 수척한 뺨에서는 옛날과는 달리 엄격함 같은 것이 엿보였다. 인상적인 검은 눈동자도 이전과 같은 윤기를 잃고 있었다. 그도 실제 나이보다 젊게는 보였지만 머리칼이 나야 할 지점이 얼마간 후퇴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었다. 일은 잘 돼가는지 아이들은 모두 건강한지 서로 알고 있는 지인들의 소식 부모님의 안부 방에 들어오자 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아직도 피아노를 치는 거야? 하고 그녀는 거실에 놓여있는 업라이트 피아노를 보면서 말했다. 가끔씩 취미로 쉬운 곡들만 어려운 곡은 도저히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아서 누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오랫동안 사용해서 변색된 건반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너는 장차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크게 이름을 날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악 세계라는 건 신동들의 무덤이라고 그는 원두커피를 갈면서 말했다. 물론 나한테도 그건 무척이나 유감스러운 일이었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걸 단념했을 땐 말이지. 물론 낙담도 컸지. 그때까지 열심히 쌓아올린 게 모두 헌일이 돼버렸으니까 어딘가로 멀리 사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귀가 내 손보다 훨씬 우수했거든. 나보다 솜씨가 뛰어난 녀석은 엄청나게 많지만 나보다 귀가 예민한 녀석은 없었어.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깨달았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이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보다는 인류 조율사가 되는 게 나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 그는 냉장고에서 액상크림을 꺼내서 조그만 도자기 병에 옮겨 담았다. 이상한 얘기지만 조율을 전문으로 공부하게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피아노를 치는 게 굉장히 즐거워졌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필사적으로 피아노를 공부했지. 연습에 거듭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건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 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게 즐겁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난 난 다만 문제점을 극복하는 걸 목적으로 피아노를 쳐왔던 거야. 건반을 잘못 누르지 않도록 손가락이 엉키지 않도록 남들이 내 연주를 듣고 감탄하도록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되는 걸 포기하고 나서부터 음악을 연주하는 기쁨 같은 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음악이라는 건 정말로 멋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 짊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걸 짊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말이야. 그런 얘기를 넌 한 번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얘기하지 않았던가? 누나는 잠자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얘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내가 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스스로 아무리 해도 납득할 수 없던 몇 가지 의문들이 그걸로 한꺼번에 풀리더라니까. 역시 그런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 잔뜩 흐려있던 풍경이 한순간에 활짝 갠 것처럼. 내가 피아니스트 되기를 포기하고 게이라는 걸 밝힌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실망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알아줬으면 하는 건 그렇게 함으로써 난 가까스로 원래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야. 자연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으로 말이야. 그는 커피가 든 잔을 소파에 앉아있는 눈앞에 놓았다. 그러고는 자신도 머그를 들고 그 옆에 걸터 앉았다. 널 좀 더 깊이 이해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전에 우리한테 좀 더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마음을 활짝 열고 몽땅 털어놓았으면 네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야 설명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 하고 그는 가로막듯이 말했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 특히 누나한테는 말이야. 누나는 말이 없었다. 그가 말했다. 주위 사람들의 기분 같은 건 당시의 나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 그런 걸 생각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 당시에 이를 떠올리자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그것을 제어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은 확 바뀌어버렸지.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는 게 고작이었어. 몹시 겁에 질렸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어. 그러니 다른 누군가한테 설명 같은 걸 할 수 있었겠어? 세계로부터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걸. 그래서 난 그저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거야. 그리고 날 힘껏 안아주기를 바랐어. 이유나 설명 같은 건 모두 집어치우고 말이야. 하지만 누구한 사람? 누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어깨를 흔들면서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는 누나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이란하구나. 괜찮아. 커피에 그림을 넣고 스푼으로 저으면서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천천히 마셨다. 그렇게 울지마. 나도 잘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전화의 생각을 다 했어? 하고 누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10년 이상이나 연락도 없다가 어째서 하필이면 오늘이냔 말이야. 어? 일이 있었는데 별일은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누나가 생각났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뿐이야.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 아니고? 누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어서 그것이 그를 긴장하게 했다. 아니 누구한테도 어떤 말도 듣지 못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누나는 감정을 정리라도 하듯 한참 동안 잠잠고 있었다. 그는 누나가 얘기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사실은 나 내일 이번 해 이번? 모레 유방암 수술을 받기로 했거든. 오른쪽을 절제하는 거야. 완전히 말이야. 하지만 그걸로 암의 진행이 완전히 멈출지는 아직 모른데 잘라내 보기 전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채 방 안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의미도 없이 차례로 바라보았다. 시계와 장식품과 달력 오디오의 리모컨 낯익은 방에 있는 낯익은 물건들이었지만 그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감은 아무리 해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줄곧 망설이고 있었어. 하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잠 잠잠 잖고 있었어. 넌 무척이나 만나고 싶었어. 한 번 마음을 열고 천천히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럼 알고 말고 다시 만날 땐 좀 더 밝은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기분으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연락하지 않기로 했던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네가 전화를 한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누나를 정면으로 힘껏 끌어안았다. 누나의 유방을 자신의 가슴으로 느꼈다. 누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누나와 동생은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이윽고 누나가 입을 열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생각났다고 조금 전에 말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괜찮다면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는 없어. 뭐 아주 자질구레한 일이야. 우연히 몇 개인가 겹쳤어. 우연히 겹치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거리감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리모컨과 장식물 사이에는 몇 광년인가의 거리가 있다.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무튼 아주 잘됐어. 정말로 잘됐다니까. 그는 누나의 오른쪽 귓불에 손을 갖다 대고 손가락 끝으로 점을 가볍게 문질렀다. 그러고는 소중한 장소에 무언의 속삭임을 보내듯이 귀에 살짝 키스를 했다. 누나는 수술로 오른쪽 유방을 잘라내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암이 전이 되지 않아서 화학요법도 비교적 가볍게 끝났습니다. 머리칼이 왕창 빠진다던가 하는 그런 일도 없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매일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도 그럴게 여자에게 있어 유방을 하나 잃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니까요. 퇴원한 뒤에는 누나의 집에 자주 놀러가게 됐습니다. 조카들과도 아주 친해졌습니다. 한 아이에겐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꽤 자질이 있습니다. 매형도 가까이서 사귀고 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오만한 구석이 있고 속물인 구석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건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누나를 끔찍이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개인은 전념성이 없어서 조카들한테 전염되지 않는다는 걸 각각으로 이해해 주더군요. 그건 조촐하지만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누나와 화해한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은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한 것 같아요. 전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나 할까요? 그건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직접 부딪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전 속으로 오랫동안 누나와 화해하고 전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해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다. 뭐 이런 말인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런 셈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몇 번씩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기라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 어쩌면 사실 매우 흔해 빠진 현상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요컨대 그런 종류의 일은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태반은 우리의 눈에 띄는 일 없이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마치 한낮에 쏘아올린 폭죽처럼. 어렴풋이 소리는 나지만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것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강하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꼭 우리 앞에 하나의 메시지로 떠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도형이나 함축된 의미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그제야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제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는 걸까요?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대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도 괜찮은 건지 딱 부러질 만큼 자신이 없었다. 난 말이야 다른 건 차체하고 좀 더 심플하게 재즈의 신을 계속 신봉하고 싶은데 말일세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게이의 신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서점의 카페에서 그가 만났던 작은 몸집의 여성이 그 뒤 어떤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벌써 반 년 이상이나 그가 우리 집에 피아노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얘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지금도 화요일이 되면 다마가와를 건너서 그 서점의 카페에 다니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 그녀와 얼굴을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끝나고 있다. 재즈의 신인지 게이의 신인지 혹은 다른 어떤 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어딘가에서 초촐하게 마치 뭔지 우연한 일인 채 하면서 그 여성을 지켜주고 있기를 나는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다. 무척 단순한 생각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일한 논픽션 단편집이죠. 도쿄 기담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우연한 여행자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과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 생각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거 정말 우연이었을까? 운명인가? 이 이상 잘 표현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 하루키구나 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읽었는데 첫 부분이 지루해서 혹시 넘어가셨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루키 소설에 한해서는요. 좋았던 구절들을 덧붙여 읽어드리는 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 됐다 하시는 분은 나가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은 해주시고요. 아 그래 좋았던 구절 다시 듣고 싶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형태가 없는 것을 골라라? 난 다만 문제점을 극복하는 걸 목적으로 피아노를 쳐왔던 거야. 건반을 잘못 누르지 않도록 손가락이 엉키지 않도록 남들이 내 연주를 듣고 감탄하도록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되는 걸 포기하고 나서부터 음악을 연주하는 기쁨 같은 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우연의 일치라는 건 어쩌면 사실 매우 흔해 빠진 현상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요컨대 그런 종류의 일은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태반은 우리 눈에 띄는 일 없이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마치 한낮에 쏘아올린 폭죽처럼. 그러다 언젠가 만약 우리가 강하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꼭 우리 앞에 하나의 메시지로 떠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그제야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